양동근! 너지? 니가 내 생신이 박살냈지? 이거 왜 이래? 내가 뭐라 쬐다고? 너? 너 아니구서? 누가 이런 짓을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? 빨리 말해 너지? 빨리 말해! 야 동근아 니가 정말 경림에 싱싱이 박살냈어? 아이고 웃기네 내가 싱싱을 왜 부서... 야 너 보면 내가 부셨던 증거 있어 증거? 뭐? 증거? 이거 봐 이거 봐 증거도 없으면서 생사람 자꾸 날 나 사람 아주 열 받게 하고 있어 야 어떻게 됐어? 야 스쿠터 박살낸 거 그리곤 아니래? 그럼 뭐야 누구 딴 사람이 그런 거야? 딴 사람은 무슨 딴 사람이 이런 듯 할 사람이 구리구리 쟤 말고 더 있어? 하긴 이런 걸 가지고 심증은 있는데 민증이 없다는 거지 야 니들 중에 구리구리가 저기 스쿠터 타는 거 본 사람 없어? 뭐? 나 안 봤어! 아 소린치로 그래요 근데 혹시 같이 탄 공범이 있진 않을까요? 그렇지 야 너 무슨 공범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? 야 인준아 너 왜 오버하고 그러냐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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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여? 하튼 그리고 나를 떨리기만 해봐 증거만 잡으면 내가 가만히 아무도 안 둬! 나 몰라 공룡아 나 진짜 몰라 진짜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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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글쎄 모른다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라 하수아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 구리구리가 내 스쿠터 박살 난 거 맞지? 어? 아 안돼 나 말하면 죽어 뭐야 그러면 너 협박 당한 거야? 악랄한 자식 내가 널 보호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해 얼른 니가 날 보호해준다고? 그래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증인 보호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 니가 등거리에 범죄 사실을 입증해질 만한 증언을 하면 넌 당연히 증인으로 보호를 받는 거지? 그래 그럼 타조알 나 못 믿어? 내가 너를 무사히 보호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서 말해 어서 말해 니들 뭐야? 양동근 너 딱 걸렸어 타조알 야 타조알 저기 음 음 양동근? 니가 복살한 내 스쿠터 키 이래도 발뺌할 텐가? 야 타조알 너 그래 영준이가 모든 사실 털어놨어 니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죽어봐 이 자식아 나와 타조알 니가 어떻게 해 시끄러워 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쁜 자식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만한다. 부숴버릴거예. 오빠 동훈 오빠 왜 저래요? 완전 미친 사람 같아요. 저 저렇게 화난거 처음 본다? 꼭 짐승같아요 하여간 용수 오빠 조심해야겠어요 걸렸다가 완전 끝장이에요 끝장.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아 경륜은 어떡할 거야. 내가 보호해준다고 했잖아. 인성아 안되겠다 지금부터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해야겠어. 증인보호 프로그램? 일단 내가 오늘 밤 정화랑 나라랑 같은 방을 쓸테니까 넌 이 방에서 조용히 지내. 절대 밖에 나오면 안되고 알았어? 아 어떡해 여기서 밖에 안나고 여기만 있어. 당분간.